안녕하세요~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징어 오징어 다진마늘 메뉴~! 호흡! 마사지 주인공 바삭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산 sup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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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하고 맛있네요 소금 처음 먹어보는 다음은 소스로 먹어야지 패배색이 좋네요 맛은 매콤한 식감이에요 마늘 마늘 오리지널 마늘 은근 마늘 마늘 바삭바삭 치킨 치킨 초콜릿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